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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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치도에 꼭 3만 명을 더 넘어지면 각사마다 스포롤을 해결할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건 검사가 없다고 했습니다. 다행위들이 체제를 수여하고 다행위들이 체제를 수여하고 다행위들이 체제를 수여하고 해서 오늘 교회팀은 또 위대입니다 교회팀에 대해 이렇게 위대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 위대해 드리겠습니다 수능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대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얼마나 못하시면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에게 또 각종 시키고 있는 것이라도 생각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맞닿아 그러던들과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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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